한 달쯤 뒤면 그룹 빅뱅의 데뷔 15주년입니다. 2006년 8월 19일 데뷔한 빅뱅은 케이팝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었습니다. 빅뱅은 국내 가요계 평정은 물론이고 세계 무대에서도 유의미한 족족을 남긴 케이팝의 개척다로 평가됩니다. 빅뱅은 독보적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았던 유의무이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빅뱅의 시계는 5년 전에 머물러 아직까지 멈춰 있습니다. 빅뱅은 2016년 12월 13일 정규 3집 메이드를 발표했습니다. 메이드 이후 우리는 빅뱅의 음악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탑 지드래곤에 이어 태양 대선까지 내 멤버는 2019년 11월을 기점으로 모두 전역해 사회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벌써 2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는 동안 빅뱅은 좀처럼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3월 지드래곤 태양 탑 대선과 재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빅뱅은 2020년 새로운 컴백을 위한 음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복귀처 신호탄으로 미국 음악축제 코첼라 무대를 예고했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창궐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빅뱅의 컴백마저 흐지부지 무산된 모양새입니다. 지드래곤의 경우 지난해 11월 현재 곡 작업 중이라면 솔로 컴백을 시사했지만 그로부터 벌써 8개월이 흐른 지금도 이렇다 할 진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9일 데뷔 15주년을 한 달 앞두고 빅뱅의 현재를 궁금해하는 팬들과 대중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13일 진행된 메이드 발매 인터뷰를 다시 들췄습니다. 이 인터뷰는 완전체 빅뱅의 마지막 인터뷰였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빅뱅은 8년 만에 발매한 정규 3집 메이드와 데뷔 10주년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당시 지드래곤은 정규 앨범이 8년 만에 나온 것에 대해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고 말하며 멋쩍게 머리를 만졌던 기억입니다. 팀내 프로듀서인 지드래곤은 늦어진 앨범 발매가 미안하면서도 완벽하지 않으면 내지 않는다는 소신은 굽히지 않았죠. 그래도 그 사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각자 솔로 앨범을 냈어요. 빅뱅으로서도 싱글이든 미니든 계속해서 진행해왔잖아요. 또 활동이나 투어를 쉰 적도 없고요. 정규 3집이 지금 나온 건 운명 같기도 해요. 사실 제가 느끼기엔 마음에 들 때까지 작업을 연장시키다 보니 지금 내게 된 것 같아요. 앨범이 나오는 건 운명 같은 건가 봐요. 데뷔 10주년을 같이 난 빅뱅은 팀의 원동력으로 사랑, 열정, 멋을 뽑았습니다. 멋을 강조했던 지드래곤은 멋있지 않다면 만약 어디선가 쟤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순간 빅뱅은 안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습니다. 멋 없으면 끝이죠 라고 말하며 웃는 지드래곤의 입꼬리에는 깐깐한 고집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말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진 빅뱅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멋 없는 빅뱅은 있을 수 없죠. 할 거면 끝까지 멋있어야죠. 멋이 없어진다면 그만두고 싶어요. 이 말 때문인 걸까요? 5년 동안 도통 움직이지 않는 빅뱅의 속사동이 궁금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새 음악이 완벽하지 않은 탓인지 더 이상 대중 앞에서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인지 알 길이 없죠. 어쩌면 빅뱅은 과거 세계 무대를 호령했던 영광의 순간 속에 살기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에 기대겠단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빅뱅 역시 팬들의 추억 속에 박제된 한물간 아이돌이 아니라 여전히 생동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미래를 그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늦지 않은 시일에 새 음악과 무대로 현재 진행형의 빅뱅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당신이 입덕한 그 가수, 그 아이돌과의 옛 대화를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지혜의 에필로그